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인피니티 QX60 3.5 AWD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에 주행거리는 67,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장면 유리에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보시면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봅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3.43mm 다시 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보악 쪽 보시면 사이드 스텝 있고요 컨디션 쭉 볼게요 운폭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4.23mm 5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쭉 살펴보시면 현재 3열 시트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옆쪽에 보시면 폴딩하기 아주 편하겠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쪽 사이드 스텝 있고요 컨디션 쭉 보시고 사이드 미러봅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측면 카메라 있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브릿지 스톤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67,55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시면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겠습니다 시면 썬루프 있고요 작동 아주 잘 됩니다 앞쪽으로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이 차량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작 가능하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내려오면서도 살펴보시면 시각직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스탭 컨디션 보시면은 가죽 상태 너무 좋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오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 시각직 이용 가능하고요 3열 시트에서도 썬루프 아주 개방감 좋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순간 넉넉하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확인합니다 쭉 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뒷타이어 큰 마모 없고요 안쪽으로 중속 조인트 루트 지저짐 없습니다 반대쪽 봅니다 칸마모 없고요 중속 조인트 루트 지저짐 없습니다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인피니티 QX60 3.5 AWD 살펴봤습니다 엔카 신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